다음 올림픽에서는 종목이 또 바뀐다고 하던데요. 원래 올림픽 종목은 인기에 따라 퇴출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는데요. 도쿄올림픽부터 개최국이 세 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칙이 적용되어 다섯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종목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올림픽연맹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종목이어야 하는 데다가 공식 종목이 되더라도 다음 올림픽에서는 다시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은 종목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는 혼성 경기를 도입해 여성 선수의 참가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올림픽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좀 더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종목이 또 바뀐다고 하던데요. 원래 올림픽 종목은 인기에 따라 퇴출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는데요. 도쿄올림픽부터 개최국이 세 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칙이 적용되어 다섯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종목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올림픽 연맹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종목이어야 하는 데다가 공식 종목이 되더라도 다음 올림픽에서는 다시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은 종목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는 혼성 경기를 도입해 여성 선수의 참가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올림픽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좀 더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종목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 바뀐다고 하던데요. 원래 올림픽 종목은 인기에 따라 퇴출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는데요. 도쿄올림픽부터 개최국이 세 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칙이 적용되어 다섯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종목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올림픽 연맹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종목이어야 하는 데다가 공식 종목이 되더라도 다음 올림픽에서는 다시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은 종목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는 혼성 경기를 도입해 여성 선수의 참가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올림픽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좀 더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